멘스티어 오케이 일단 맨스티어 맨스티어 지금 굉장히 X같은 일이 펼쳐져가지고 급하게 카메라 켰습니다 맨스티어 팬 여러분들 저 유튜브를 보... 일단은 힙합 힙찌리 가사 특 힙찌리 마인드 특이라고 올렸던 뷰티풀 누든가 너든가 하는 그 개 X발 새끼들이 이번에 저희 저격하는 영상 찍어가지고 좀 X나 X같습니다 뷰티풀 누든 최재훈과 저희 Fuck you bitch Fuck you bitch Fuck you bitch 힙합 알지도 못하면서 개 깝치는 거 X나 역겨운 어 컴다운 Fuck you Shit Fuck 그 영상을 보고 정말 니가 X발 힙합 알아? 니가 힙합 알아? You know 힙합? You know 힙합? You 힙합? 니 힙합하는 새끼야? 그냥 고작 개그 유튜버 구만따리 새끼 아 X발 어디 죽나 X같은 새끼가 진정 진정 뭘 진정해 포이즌 뭘 진정해 포이즌 포머 포머 헤이 헤이 뭘 진정해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You know 구만따리 X발 개그 유튜버 새끼가 우리한테 힙합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Okay? You know You know 야 최재우 니가 했던 얘기 다시 읊어줄게 다시 읊어줄게 뭐? 힙합 상업화 시키는 쇼미에서 너랑 나랑 둘이 그냥 랩으로 붙어보자고 Fuck it Fuck I don't care I don't care I don't care I don't care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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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쇼미에서 너랑 나랑 랩으로 한번 정정당당히 붙어보자 누가 더 위인지 보여줄게 케이셉 Start it from the bottom 케이셉 쇼미 안 나가기로 했다 거기 상업화 시키는 곳이라고 우리 신념 절대 안 나가기로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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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슨 너무 똑똑히 새겨들어 힙합하는 사람은 항상 트렌드에 맞게 유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You know You know 지금 우리가 쫄아서 튀면 우리 맨스티어 팬분들도 떠날 거야 오케이 You know 뭔 말인지 알아 This is rap game This is rap game Hey 보이슨 나 정말 너한테 실망했어 I disappoint you I disappoint you I disappoint you 그렇게 할 거면 맨스티어 크루 나가 그렇게 쫄보로 살 거면 맨스티어 크루 Get out 오케이 최재우 똑똑히 들어 힙합의 무서움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Fuck that shit Fuck Fuck you bitch thor 아멘